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6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 써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가 맨날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상용로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기온이 T래요. 품속이 V래요. 문자만 읽으세요. 체감 온도가 B래요. 그때 식은요. 이런 식으로 쫙 나와있네요. 식이 쫙.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대입할 걸 알려줬죠. 그럼 그대로 가볼까? 기온이 마이너스 15도고요. 풍속이 X인 경우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래요. 그때 우리한테 X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지? 중요한 말이 여기 쫙 설명이 돼있네요. 단, 로그표를 사용하고요. 계산은 소수점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때려주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올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로그표까지 나와있고요.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기본은 간단합니다. 지금 비교할 대상도 없고 한 번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로 가서요.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기온이 T였는데요. 기온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5도씨라고 나와있고요. 풍속이 뭐였냐면 V였어. V는 X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래. 체감 온도가 B였거든요.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5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5는요. 14 플러스 0.6T였어. 0.6 곱하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0.4T죠. 0.4T. T가 또 마이너스 15였어요. 어휴, 중간으로 열어야 되겠다. 곱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의 식이 좀 짜증나네. V가 뭐였냐면 X였습니다. X의 0.16승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합시다. 아휴, 계산 힘들어. 마이너스 25는요. 14가 있고요. 0.6. 6 곱하기 15 때리면 90이죠.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자, 얘도 얼마예요? 15 곱하기 4니까 60이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8X의 0.16승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 때려주니까 얼마고요? 5입니다. 한쪽으로 2항에서 정리하니까 18X의 0.16승은요. 뭐가 되냐? 30 이렇게 나오겠지. 30. 그러면 이거 X값 구하는 거니까 X는 X의 0.16승은요. 18분의 30. 약분까지 하니까 6으로 약분되잖아요. 3분의 5라는 게 나오겠네요. 3분의 5.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뭐고요? X의 값이고요. 그럼 여기 지수에 있는 0.16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날아가버렸으면 좋겠죠? X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수로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 상용 로그, 로그 붙여서 가셔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로그, 상용 로그 표가 있으니까 얘를 뭘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로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잖아요. 구해놓은 게 X의 0.16승은 3분의 5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수를 내리기 위해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니까 0.16 곱하기 로그의 X는 로그 3분의 5가 될 거고요. 지금 상용 로그 표를 보면요. 얘 완벽하게 나와 있으면은 얘 1.66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다 2로 시작돼 있지, 상용 로그 표가. 그러니까 얘를 이 상태로 푸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장난지를 칩시다. 얘 장난지를 치면 로그, 5-로그의 3으로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 로그 5는 얼마야? 1-로그 2잖아요. 따라서 얘는 1-로그, 2-로그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로그 2의 값을 문제에서 써 있는 걸 읽으면요. 로그 2의 값은요. 0.3이라고 돼 있고요. 로그 3의 값을 읽어주면 0.4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48. 그래서 얘를 계산을 때리니까 0.78이고요. 빼니까 얼마? 0.2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 번 위로 넘어가서 보시면 0.16에 로그 X는 0.2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내가 원한 건 X잖아. 0.16으로 나누니까요. 로그 X는요. 어떻게 되냐? 16분의 22. 약분하니까 8분의 1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얘의 값을 분수로 나와 있는데 로그 11 모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될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를 나눠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아마 상용 로그 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얘를 계산을 때려볼까요? 얘를 계산을 때리니까 8분의 11. 몰라? 11을 8로 나눠. 1.8 나오고 여기 3 되겠죠. 3, 0. 아, 3, 8에 24. 6 되겠죠. 8, 7에 56 하니까 얼마? 얘 4가 되고 5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뭐하라고 돼 있어?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반올림 시키라고 돼 있고요. 따라서 이 8분의 11은요. 얼마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1.38로 계산을 해야라는 거지, 지금. 반올림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럼 얘 슬쩍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비교 대상은요. 로그의 x는 1.38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 친구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혔겠지. 야, 로그의 값이 1.38이 되는 게 표에 있냐고, 없냐고. 없다고요. 결과가 1.38이 없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 0. 뭐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럼 얘 1.38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갔어야지. 1 플러스 0.38로 갔어야 돼요. 그럼 0.38에 관한 상용로그 값은 정해져 있다고. 0.38이 얼마라고 돼 있냐. 2.4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1 플러스 로그 2.4라고요. 그럼 우리 얘의 결과 1 플러스 로그 2.4가 로그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1도 바꾸면 로그의 10 플러스 로그의 2.4라고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로그끼리의 합이니까 뭐가 돼요? 로그 24. 따라서 x는 누구? 24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풀었던 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두 번째 단계가 너무 어려웠어. 첫 번째 단계에 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을게요. 두 번째 단계를 봤을 때 이 식이 나왔었죠. 이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뭔가에 장난질을 쳤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x고 문제에서 상용로그 표가 나와 있으니까 양쪽에 상용로그를 붙여줬죠. 그 다음에 얘의 값을 계산을 쫙 하려고 했는데 문제에 안 나와 있다고 로그 1.5이기는요. 그래서 얘를 찢어 갈겨서 뭘로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1-로그 2-로그 3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문제에서 알려준 표로 만들어서 0.22이다. 여기까지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관문은 로그 x는 1.38을 만들었지만 이 1.38에 관한 상용로그 값은 안 나와 있다고 결과가 1.38인 거를 그때 이 1.38이라는 애를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0.38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걸 사용하게끔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없냐 걔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 보시면 별 3개가 나온 이유도 얘 때문이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때문에 알고 있는 힌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찢어 갈기면서 원하는 힌트로 만드는 거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24가 되겠죠. 감사합니다.